코칫몬 나는 코빅시티의 코빅이 내 꿈은 최강의 개그 트레이너가 되는 것 이제 코칫몬을 얻으러 코 박사에게 갈 거임 너에게 줄 최강의 코칫몬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최강의 코칫몬이라니 어디 실력 좀 봐야겠음 난 전설에 대해서 코칫몬 새찬쇼 너무나 강해 보인다는 어디 한번 저 쥐돌이를 개그로 이겨보셈 야, 가만히 있어보자. 소리가 어렸을 때는 거야 목구멍이 구멍나게 소 과연 코비기는 새 찬취와 함께 최강의 개그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까 해연